옛날 깊은 산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. 어느 여름날 할머니는 팥밭을 맸어요. 팥밭 한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힘들어. 팥밭 두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. 팥밭 세 고랑을 메고는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그때 갑자기 모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. 할머니가 사람 살려 호랑이가 떡 벌리며 말했어요. 배가 고프니 할머니를 잡아먹어야겠다. 호랑아 호랑아 제발 살려다.